원주지방환경청은 설 연휴기간을 틈타 소홀해질 수 있는 각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특별 단속합니다.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오염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특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공단 주변 하천에 순찰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. 환경청은 폐기물 불법 소각, 폐수 무단 방류 등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